형이 꿈에 나와가지고 나한테 너 좀 부탁한다는 거야. 보험금 어딨어요? 지금 삼촌이 때 마침 진짜 큰 건 하나 지는 기기거든. 같이 동업을 한 번 해볼까 동업? 아빠! 아빠 괜찮아요? 재민 씨 딸이 있었어? 재 씨! 이상하게도 계속 점 deleg이 생각이 나더라구요. 나 알아요! 나 원래 손 못하면서ні. 혹시 바쁘신가요? 네! 잘 못났네. 나 사귀잖아요. 나 중학생이에요. 보험금 한방ibly 돌려받고 싶지? Slope 아, 아, 잠깐. 도대체 우리는 뭐 하세요?